아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잉여맨입니다 자 오늘 8월 20일 오후 매주 9시에 매주 일요일 9시에 시작하는 아오니콘텐츠가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방송에 들어오신 분들 너무 반갑구요 오늘 특집은 톰과 제리 네 쥐와 고양이죠 앞에 보이시는 분들 보이시나요 네 오늘 고양이를 맡아주실 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작은 쥐들 자 그럼 멤버들 한번 소개하고 게임 룰 소개시켜드리고 게임을 시작해보죠 자 안녕하세요 봄수님 봄수님 네 안녕하세요 유로루님 안녕하세요 유로루입니다 아 오늘 고양이신가요 역할이 네 고양이요 어 근데 지금 들고 계시는건 뭐지 치킨이요 치킨 하하하하 아 이거 일일일닭 하시는건가 지금 아이 이걸로는 간에 기불도 안가져 아 그럼 치킨 다 먹고 뭐 먹을건데 뭐 이거요 어 소고 먹을거야 소 소고기 네 한우채고 어 아유 다 죽여버렸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왜요 네 이거요 하하하하 아 저를 먹겠다 아유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 자 유로루님이었구요 그리고 토음 역할을 맡아주실 담미오님 안녕하세요 담미오입니다 렛츠 냥니 담미오님 담미오님 네 그 고양이 한번 성대모사 해주시면 안되나 고양이요? 네 카와이 할거 같은데 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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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게 뭐야 야 그게 뭐 야 뭐 뭐라고? 호랑이 아니야 뭐라고? 하하하하 야오 이게 뭐야 이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고양이? 네에 자 그리고 오늘 뭐죠 이분은? 왜 고양이가 아니죠? 아 네 안녕하세요 봄스님 봄스다 네 오늘 봄스는 무슨 역할이길래 그냥 스킬을 끼고 오셨나? 저는 네 그냥 큰 애기입니다 아 갓난아기다? 네 이럴수가 담미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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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럴수가 자 그리고 저희 그 그 제리 쥐 역할을 해주실 태태기님 안녕하세요 난 정말 작 쥐 그래서 기분이 최고 쥐 안녕하세요 태태기입니다 그 싸대기 찍 크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그 아 태태기님 네 오늘 작아지니까 기분이 어때요 오늘 정말 기분이 최고 쥐 네 여러분들 잡아가세요 네 네 제 으어어어어 으어어어어 으어어어 잘못했어 으어어어어 잡아갔다 자 그리고 이수고님 네 제리 역할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수고님입니다 근데 이수고님은 왜 코가 두개에요? 네? 코가 두갠데? 아 이게 제가 좀 더 제가 많은 많은 제가 냄새를 맡기 위해서 코가 하나 더 묻혔습니다 야 이거 사기 아니냐 사기 이거? 게임 룰 위로 하하 오케이 냄새를 두 번 맡겠다 자 알겠습니다 크루시 자 일단은 오늘 통과제니 콘텐츠 제가 소개시켜드릴게요 일단 아우모님 콘텐츠는 비밀본으로 찾고 탈출하는 방식이었잖아요 자 이번에는 간단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이 맵에서 여기 탁상 위에 놓여진 치즈를 훔쳐서 탈출구로 도망가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자 톰분들은 제리를 잡아서 직접 잡아가지고 저기 감옥에 감옥에 저희를 모두 다 가두면 승리하는거구요 제리는 치즈를 훔쳐서 달아나며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일단은 제리는 장난감 집에서 시작을 할게요 찌칵찌ㄸ Prof. From Go 저 잉G입니다 모두 제 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지금 저희집에 흙밖에 없어요. 먹을게 흙밖에 없다고요. 저는 정말 치즈가 먹고 싶습니다. 버터가 먹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느끼한거 좀 먹고 싶습니다. 지금 맨날 이거 흙만 먹고 이거 흙쇼입니까 이게? 그런데 저는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어우 맛있어. 어우 맛있어. 아 이거는 이거는 쥐고기 아닌가? 야 너 쥐고기래 너 우리 동료를 잡은거야? 아이 뭐 지퍼 꿀맛 아이 뭐 그런건 아니지만 자 여러분들 근데 저희가 지금 인간 장난감 지금 집에 몰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인간 장난감집인데 여러분 모두 나와보세요. 여기 흙만 먹을순 없습니다. 여러분들 맞습니다. 네 저기 이 장난감집을 나가면은 저기 인간세계가 있습니다. 그쵸? 일로와보세요. 일로와보시라구요. 네 빨리와봐 빨리와봐. 근데 인간세계에 가면은 어? 장난감집을 나가면은 장난감집을 나가면 저 고양이들이 어? 우리를 먹으려고 하고 있다고 어? 이거 어떻게 하면 될지 음 근데 저기에 치즈가 있어. 저기 치즈가 있거든? 어 뭐야? 저기 치즈를 몰래 훔쳐서 달아납시다. 어때요? 좋습니다. 음 정말 좋습니다. 모두 저를 따라오시죠. 안그러면 지포를 안그러면 지포를 하나 더 만들어 먹을 수 밖에 이 자식 지포를 먹다니 잔인한 녀석이군. 근데 저기까지 어떻게 우리 어떻게 가지 우리가? 어? 좋은 방법이 있나? 저희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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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녀석들은 굉장히 커요. 음 맞아요. 그렇기때문에 잘 안보일겁니다. 맞습니다. 음 그러면 저기까지 갈 우리 도구를 찾아보는건 어떻습니까? 어때요? 찍찍찍찍찍찍! 좋습니다. 찍찍찍찍찍찍! 찍찍찍찍찍! 좋았어. 그러면은 찾아보자고 아니 여러분들 여기에 낚시대가 있습니다. 아니 거짓말처럼 그런템이? 아이 다이아탑도 있는걸? 아이 고양이들이! 저기에 쥐도 있는걸? 자 우리 그러면은 빨리 아이템을 구해봅시다. 좋습니다. 어이구 대나무로 뭘 할 수 있지 않을까? 어이구 여기 사탕수수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음 아아 사탕수수로 우리 종이 만들면 되겠다. 그치 종이 맞아요. 이렇게 사탕수수로 이렇게 설탕으로 만들 수 있고 음 야야야 저기 저기 상자 열어봐 상자 열어봐. 상자를 열면 뭐 좋은게 있지 않을까? 음 아니 아하 아하 여기 야야야 여기 낚싯대랑 삽 삽 얻어야 돼 삽 저거 보였습니다. 오케오케 우리는 이제 빨리 빨리 치즈가 먹고싶다! 어? 우린 치즈가 먹고싶다! 아 징징징징 왜그러지 저 위로 보십쇼! 아니 고양이들이 날개를 편나? 어떻게 날팔나 아니지? 아니 이럴수가 야 우리 빨리 우리 작업들을 만들어야 되거든? 내가 이거 파고 있을게 맞습니다. 너희 템 다 먹었지? 템 다 먹었지? 저기 있는거 작업들 만들어가지고 우리 종이를 자 그럼 제가 작업들을 만들어도 하겠습니다. 아예 내가 만들었다 아예 이제 살려주세요 아니야 아니야 somos아 동굴들 들어왔다 동굴들 들어えば 하바 때문에 잡을 뻔했네 잡osph뻔했네 야 요기여고기여고 you sollen pr 벌써 죽기싫다고 euще기로 들어와바 하마트만 잡힐통 закры 뻔했네 여기여기여기여기셔서 어디갔어.... kt 아 니 남다던hale 수우나 remained 우와 전 도오 meaning round 감옥에 있습니다 징징etzt 이러지 마세요 어이 어디야 엄마가 이런거는 잘 구워 먹으랬는데 아니 5분이잖아 5분 안돼 아학 안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으ā 아하하하 disturbance isma. arm 으아아아앍 icheat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야 찍찍찍찍 대책 대책찍 자라밖에 안 나왔다네 잡힌 셜드하는데 앞에 고양이 있어 앞에 고양이 있어 앞에 고양이 있어 그런 자라도 살아야 되지 않겼나? 아이고 고양이 소리가 들리잖아 찍찍찍찍찍찍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어 나중에 꽃의 길에 계속 구워먹을꼬다 아! 이럴수가 아이잉 혜택집 빨려와 저 다리 타고 오면 돼 옆에 옆에 다리 타고 자네들 뒤를 보게나 아니! 자네 왔나? 아 저 앞에 버튼 누르면 돼 버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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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네들한테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다네 아하하하 야! 배신자녀석아 너 혼자 치즈 다 먹으려고 그러는거지 당신들은 정말로 쓸모가 없더군 야 빨리 붙노라 당신들은 마지막 기회를 주겠네 이번에도 만약에 또 잡힌다면 안구여질거라네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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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부드러워 빨리 부드러워 야 배야야야 고양이 없거든? 지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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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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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소름이 안다아 야야 흙놓고 아래에 흙놓고 와 아래에 흙놓고 어 맞다 낚싯대 아야 한번더 한번더 줘 낚싯대 자 돌아가! 고양이가 우리 보자 아 종이로 종이로 날라 야야야야 집으로 오면 돼 집으로 가면 돼 우리 못들어와 못들어와 장난감 집으로 와 장난감 집으로 어 이런 젠장알 안하겠다 야야야야 이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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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 일로오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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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떠올랐어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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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려나가자 몰려나가자 뒤로 몰려나가자 뒤로 몰려나가자 정말 좋은 생각이나네 그냥 낙하단 피고 일단 내려가자 어때 어 야 야 이거 돌로 막혀있는데 벽이지 않습니까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야 야 일로 일로 넘어 이거 양털 타고 올라와 오오오 오케오케 어 유리다 야 낙하단 타고 간다 야 저 고양이 있어 고양이 있어 쉬쉬쉬 가고 가고 내려가자 가고 지금 저희 이걸 다고날라간다면 다 죽는 겁니다 저쪽 약털인데 왜 날아가려고 는 겁니까 쉬쉬쉬 아 암가네 고양이들 저거 쉬쉬 야 지금 가자 1 따라와 따라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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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갈껍니까 지금 야 떨어져 떨어져 야 종이 놓고 떨어져봐 빨리 빨리 마와 빨리 나.. 나 보여? 나 보여? 뒤에 있습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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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치즈를 먹을 수 있을 것이야 찍찍찍찍찍쌍 배가 너무 고파 찍찍찍찍찍 야 낚시대를 위해서 더 빨리 갈 수 있어 입체기둥 아 저기 있다 한번 올라가서 갈까? 좋은거 같습니다 아 안걸리는데 안걸리는데 아 안걸린다 안걸린다 야 앞에 고양이 앞에 고양이 야야 고양이가 우리가 발견했다 빨리 뛰어 안돼 안돼 어 그쪽에 들어갔습니다 잡힌다 잡힌다 탁자 아래로 탁자 아래로 어허 도와줘 도와달라고 너 어딨어? 여기는 저 여기는 저 안전하게 저 고양이 손에 있습니다 야 저기 저기 손에 들려있어 이수건 보여? 안녕하세요 야 거기서 뭐하는거야 찌익 이 사람들이 지금 토스를 하면서 놀고 있습니다 저를 야 지금 이수건이 흰색하는거야 우리가 먼저 가자 으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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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이팀으로가면 모르겠다 어 일로가면 모르겠다 일로가면 야 일로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 그만 가지고 놀아 제발 덩치고 얍쩍이나 어 뭐지 뭐지 박쥐를 탈 수 있습니다 박쥐를 탈 수 있다고? 박쥐를 타는 뭐 다 좋은데 ??? 어 진짜! 박쥐를 및지? 박쥐박쥐박쥐 collide 박쥐를 및 standard charges 니 mét젝 inflas 사실차 triggered suited 인베 aw 으허허허허허 낚시 쭈른대는데 저건 왜 안돼 자 지금 치즈랑 치즈냄새가 강해진다 찍찍찍찍 야 이수근 너 어디야 지금 아 지금 방금 다 실었습니다 이건 제다산인가? 냄새가 아주 곱구만 야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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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야 쟤네 모른다 쟤네 모른다 쟤네 모른다 안걸려 이제 올라가야됩니다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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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모르고 있어 모르고 있어 모르고 있어 모르고 있어 우리가 다 먹고 도망가 주지 히히히 우리가 치즈를 다 먹고 도망가 주지 야 쟤네가 우리 발견한거 같기도하고 야 눈 마주치웠어 야 눈 마주치웠어 야 뛰어내린다 으아아아아아악 안 돼에에에에에에에 야 뛰어내라 자네 깨나 자네 나를 넣고 떡반놔 안 돼요, 하나둘 Parlament judgments 안 돼요, 여매들은 넣고 갈 순 없어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나 고양이 손에 햐 Gil 야, 나한테 나한테 Dim Canyon 하지마 Ini 이건 와 Counting 이건 와 이건 와 노으라구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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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지마!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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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기회로군 자네들 이미 치즈는 내가 다 개갔다니 뭐라고? 자네들한테 마지막 인사를 하겠네 치즈.. 치즈를 다 캤다고? 야 버스 게임 어떡해? 야 벙..벙쳐가! 사적 거짓말이라네 나도 좀.. 나도 좀 맞춤보자 너 어딨는데 지금? 지금 나는 올라가고 있다네 어아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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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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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잡히잖아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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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잡혀 잘 있어라 구멍에 들어간다 자네들 어디있는겐가 나 지금 이게 낚시대가 안걸려서 됐다 됐다 나는 갈게 모를거야 모를거야 모르는거 같거든 알았어 좋은 생각이야 아주 좋은 생각이야 나 가고있어 열심히 가고있어 걱정하지마 낚시대.. 벌써 다썼다 큰일났따 어..왜 살려달라는거야? 아이씨 버스 샤피면 어떡해 자네들 언제 오는건가? 나 혼자 이렇게 아주 할할 다 먹으면서 맛있게 지내고 있다니 나 갈게 갈게 아니 요맨님 멍청한 고양이들이 날 부러졌어요 왜? 모르겠습니다 이 자식 불쌍했나봐요 제가 동정만 느껴졌어 공놀이를 할라고 그런거라네 아니 아까부터 뻥뻥 차던데 아니 그런거였나? 와 진짜 높다 여기 진짜 높다 역시 인간들의 건물들은 높다니까 어? 야 치즈 발견 나 치즈 발견 나 몰래 가고있어 몰래 가는중 전방 10미터 들어와야 된다네 그만 놔줘 이 멍청한 놈들아 향 OK OK 좋았어 우리는 이제 배부르게 치즈를 먹을 수 있겠군 지금부터 처치를 시작하지 자 아내부터 살살 갈가먹자 어 잠깐만 형님 저 왔습니다 안으로 들어오라 어 뭐야 여러분 저 고양이 택시 타고 왔어요 뭐라는 거야 자네들 가만히 있게나 제발 좀 일단 일단 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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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 때마시야 태태군 우리는 끝장이라네 자네 우리 치즈 먹다가 이제 고양이 뱃어서 들어가겠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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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좋은 생각이 있다네 이놈의 쥐들 어 죽었지 않나 우리에게 임질이 있다 빨리 나와 치즈 안에 있는거 다 알고 있다 죽은거 다 알고 있다 어 내가 다시 꺾어올게 살려서 아 이거 맨날 살려주세요 미안하다네 야야야야야야 이리로 나와 이리로 나와 우리도 살아야되지 않겠나 자네가 희생을 하겠나 일단 한칸만 열어봐 문을 너의 친구를 보여주지 너의 친구가 여깄다 아니 올라..어떻게 올라가지 어딨다 우리 친구 우리 친구가 어딨는데 여깄다 죽었다 잡았다 야 그만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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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멍청한 내가 이..내가 이.. 아아이 이 악당들 아아아아아아 어서오세요 아이 너땜에 너 인질로 잡혀가지고 치즈 못 얻었잖아 이 멍청한 녀석아 어떻게 간건데 아아 아아 그러지말고 제가 엄청나 제가 엄청난 아이디어를 제가 짜낼수있다 뭔데 자네들 정말 답도 없구만 뒤를 돌아보게나 아니 어떻게 벌써 왔냐 도대체 당신들은 하는일이 뭔가 아아아아아 혜택찍 역시 대단하십니다 내가 들고있는 이 아리따운 치즈는 나 혼자 먹겠네 그럼 아이 문 이런거 같이 나눠먹읍시다 아니 저 치즈가 많이 남은거 같은데 치즈를 더 훔쳐야되요 저희가 어 자네들은 도대체 여기 왜온건가 치즈를 먹기 위해서입니다 빨리 문 열어주세요 치즈를 같이 먹읍시다 알겠네 마지막 게 마지막 게이라네 야야 이수근 너 이거 종이 들고 진짜바로 날라 가자구 어? 치즈 빨리 캐고 나가자구 자 지금 지금이라네 가자 빨리 가자 아 잠깐만 이러면 이러면 너무 정면인데 너무 대놓고 날아가는거 아닌가 쟤네들 느낌이 좋지 않아 어 어 왜왜 어 느낌이 좋지 않아 어 어 고양이들한테 들킬거 같애 느낌이 좋지 않아 얘들아 저 친구들이 저희를 잡고 있습니다 야야 나 진짜 나 진짜 나무중 갈게 나 이번엔 치즈 캐고 나간다 쟤가 바로 뒤에 있다는걸 잊으시면 안됩니다 마지막 기회다 우리 저도 바로 뒤에 있다는걸 잊으시면 안됩니다 우리 마지막 기회다 진짜 좋습니다 아 저 치즈 검사하네 어 좋아 자 뭐야 이쪽 이쪽으로 가면 개꿀 역시 쥐의 장점이로구만 오오 다네 그쪽으로 치 고양이가 갔다네 아 지금 도 야 숨었어 숨었어 괜찮아 괜찮아 쉬 좋아 좋아 어이 왠지 여기 바로 앞에 고기가 있습니다 아흐 닭고기잖아 닭고기를 우리 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황각이라네 이거 야 내가 말했지 더시라고 내가 말했잖아 아니라고 아니라고 아주 큰일 날뻔했어 더 오실 줄 알았대 내가 어 아니 그쪽으로 가면 죽는다 핑크드 고양이가 날 봤어 핑크드 고양이가 날 봤어 제발 지구이구멍으로 들어가야돼 살려주세요 제발 야 내가 지금 시선을 주목시켰거든 이때 올라가 이때 올라가 쟤 바로 뒤에 고양이들이 3마리나 있습니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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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들킨거 같은데 완전히 아 이겨배님 방에 고양이들이 있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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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에 고양이들이 저희가 잡으려고 해요 제가 동료를 데려왔습니다 아 확실해? 네 빨리 치즈를 잡으러 갑시다 빨리 이 친구가 치즈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나가볼까 그러면 우리 안보아 다같이 맞아요 고양이들이 안보고 있을 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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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들이 안보고 있을 때 지금 빨리 올라갑시다 지금 빨리 지금 빨리 올라갑시다 네 고양이들이 안보고 있을 때 와아아아아아아아 저 사기꾼 고양이는 안보지만 인간은 보는걸 야 진경이 거인이야 야 녀석을 빨리 믿지 말았어야 됐어 나는 이 거인화를 할 수 있죠 당신한테 인도하면 나는 살려준댔어 아 이거 어떻게 나가 이거 아니 어떻게 나가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얘들아 나 지금 가고 있으니까 우리 살아서 만나자고 쪼읍...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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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있습니다 나도 지금 찍... 난 지금 찍히고 있다니 찍찍찍찍찍찍찍 니가 억울해 끓어 찍찍찍찍찍찍찍 응 네 난 살곤 쉽다네 야 이수고 이거 어디로 가야됐 이... 야... 아니... 이... 이건... 여 mach disfruter 여 machania 여 mach道 그... 금일났다니 이 친구들이 지금 날 익사 시키고 있다니 아... 이따 보자! 탈아서 보자 야야야 빨리 가자! 수건이 빨리 가자!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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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치즈를 위해서! 여기 길이 있어 좋습니다 야 뒤에 고양이 야! 수건이가 없어졌어 뭐야! 수건이가 깔아졌어! 수건이 너의 인생 잊지 않을게! 아하 찍찍찍찍! 수건이가 감축까지 사러져버렸어 저렇게 대놓고 납치라니 대놓고 납치란을 당해버렸어 아 내 무시무시한 고양이들이 나를 부어 화장실 안을 병기에 넣고 있어요 어 근데 치즈가 지금 많이 없어진 것 같다? 좋아좋아 제가 3개를 갖고 있습니다 야 지금 치즈 4개 4개 5개 좋았어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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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고 있어 모르고 있어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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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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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9개 야 하나 남았어 하나 마지막 하나 라스트 원 라스트 팡 아 근데 고양이가 있어 앞에 큰일났다 어떡하지? 좋은 방법이 없나? 좋은 방법이 있어 차HHHHH 제발 잡히기시려 끔찍해 잡히기 끝장이야 오오오 어엉 아 제발요 제발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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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려간다아 야 어디가 얘 어디로 데리고 하는거야 가자 가지러 놀러가 가자 저 지금 어디가는 물고나로 가자 아 저 지금 어딘가요 어디가요 지금 아 이거 여기 편기똥 안돼 이러지마아아아아아 이 잔인한 고양이들아 그만둬 아 편기똥에 가면 안돼 그만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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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직직직직해 아 안돼 여기 여기 선물 새로운 인형 선물 인형주세요 새로운 인형 안돼 그만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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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편기똥이다 그만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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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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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어 잘못했어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다시 물로 아 너도 왜 이렇게 빠졌냐 너도 여기 생각보다 아늑한 곳인거 같습니다 뭐가 아늑해 내 인형 내 인형 씻겨야지 안돼 안돼 안 돼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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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씻기 싫어 찍찍찍찍찍 어 없어졌어 어 어디갔어 어 어 오프 어 없어 어 있어 애가 붙여서 도망갔다 어 어 어 어 어 어 이 자식들 이 자식들 복수해준다 야야 이수곤 야야 그 코 야 콘센트로 나와 콘센트로 와 거기서 만나자 어 거기서 만나자 나는 버리러 가는걸세 야 지금 치즈 9개 먹었으니까 이 정도면 충분할거야 가자 나가자 좋습니다 빨리 지구멍으로 다시 들어가자 지구멍으로 나는 나는 안들어갈거야 왜 안들어가 너 어딘데 지금 난 감옥이라네 아 살려주고 가야겠다 가자 가자 수건아 가자 여기야 여기야 여긴 너무 힘듭니다 그니까 그렇게 말이야 텐테가 내가 텐테가 내가 구하러 갈게 지금 다 왔거든 어떻게 올라와줄래 근데 자 근데 사실 난 탈옥으로 했다네 아아야 콘센트로 와 콘센트로 와 근데 지금 콘센트 앞에 고양이가 세 마리가 있다네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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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한다 어어 피할게 자 저희 쥐구멍으로 들어가면 돼 아 짜 아 짜 아 들어가 나도 지금 갈게 나 uhh 우아 왜 나 발이 나 빨리찍혔어 야 치즈는 내 아들tal구 있으니까 나 구하러와라 얘들아 아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니 자네 그런 더러운 수법을 쓰다니 집중한 배턴에게나 고양이가 나 열어줬어 어 뭐야 어 고양이가 나 잡았어 뭐야? 왜 그러지? 아 잡혔어 잡혔어 어 어 어 영원들 어어 수건아 거기서 너 거기 있었니? 음이 살려주.. 아니? 어어 얘네들이 왜 나 살려주려고 하는거지 어 지금이다 야 아아 지금 발로와서 죽이려고 발 폈어 나 발 폈어 얘네들이 발로 밟네 얘네가 문 열거거든? 분명? 야 우리 왜 이렇게 잡히냐 자네들은 정말 답이 없구려 뒤를 돌아보게나 사실 아직 도착을 못했다네 너 어딨어 빨리 문 열어줘 이번에는 내 생각보다 너무 일찍 잡혔구만 아이씨 여기 올라가고 있다네 어어어 아 저 고양이도 저거 진짜 우리 잡히면 끝이거든 너 잡히면 끝이야 빨리 우리 구해줘 빨리 자네들이 이게 몇번째랑 몇번째랑 마지막 게임은 몇번을 줘야돼 빨리와 지금 없어 야야야 핑크색고양이 왔다 핑크색고양이 으흠 아니야 아니야 들어오질 않아 너 잘 만났다 너 일로와봐 야야야 너때메 지금 어 몇번 죽을줄 알아 야야 이 자식아 너때메 지금 몇번 죽을줄알아 어 잘 아무것도 근데 여기 어떻게 나가요 우리 못나가지 들어왔으면 아하하하하하 누가 문을 열어줘야된단 말이지 구해줘 아이 왜 이 야가 크냐 어 뜨디가 왔어 어 빨리 문 열어줘 내가 이번에는 정말로 작별인사를 하러왔다네 아 진짜 치즈를 다 갖고있으니까 빨리 나가자 이러면 지금 치즈를 나한테 좀만 밥만 준다면 열어주도록 하겠네 아 알았어 알았어 여기 여기 됐지? 야 니가 매먹어 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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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간게 기름겐가 지금 나간게 기름겐가 야 빨리 문 열어줘 빨리 문 열어줘 나가자 나가자 이제 자 간다 애들아 이제 혹시 이제 너는 뭔데 고양이가 들어왔어 야 빨리야 고양이지 어 다시 다시 시작한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자 이번에 진짜 콘센트 앞에서 못나자 잡혔어 너? 미안하지만 그렇게는 못할 것 같네 아이 어쩔 수 없다 버리고 간다 미안하다 아니 아니 어떻게 이런 짓을 내가 몇번은 살려줬는데 스건아 스건아 그냥 우리들이 치즈 아 알콩달콩 먹으면서 살자 자 좋습니다 오늘의 동련은 내일을 저기일 수도 있습니다 스건아 우리 둘 밖에 없으니까 나랑 결혼해 줄래 흐흣! 야야 고양이들 왜 치키고있냐 여기 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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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urn 자네들 알아야 된다네 내가 지지가 다섯개나 있다네 상관 없어 나도 네개 있거든 나도 세개나 있습니더 자 iPad 자 Freud 수 있을거야 저런 вещville는 살려주는게 아니었어 물찾 저 저erea 잘 먹고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런데 절대로 살려주는 게 아니었어! 아! 콘센트라! 여..여..여..여..여..연예님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저..저를 살려주시고 가야 되어야 됩니다 이...안 걸려 안 걸려 후쿠가 안 걸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됐다! 숫가도 미안해 나보다 갈게 아! 아! 이럴 수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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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청한 인형은 아니! 수간아 간다! 좋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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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잡히겠다! 수간아 또 갈 것 같아! 아! 안됩니다! 고마웠어! 안됩니다! 벌써 그 오랫동안 그 우정!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맨들! 수간아! 아! 여맨님은 좀 두고! 아니! 고양이 누군 지키는게 어딨어? 어? 이런건 아무리 없었잖아 태태가 너 감옥에 있어? 나는 내 스스로 나왔다네 어떻게 가능하지? 요원님 갑시다! 뭐야! 빨리 지지를 갖고 나갑시다! 이 여맨님! 어! 뭐지? 넌 쥐가 아닌데? 야! 저 쥐입니다! 쥐! 딱봐도 쥐같이 생겼잖아요! 어? 오케이! 빨리 갑시다! 야! 수간아 언제와! 나 먼저 나간다! 애들아! 나 먼저 갈게! 저 금방 갑니다! 여맨님! 질권들을! 질권들을 데려갑시다! 애들아! 빨리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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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왔습니다! 저! 거 이! 거의 다 왔습니다! 아! 대단하겠다! 자! 조태 할 질권들을 놔줘! 친구들아 놔줘! 예! 내가 돈 두개밖에 없는지! 야! 눈 감은 이 자식이 그래! 앗하하하핫 야! ansa! 야! 간다! 버리고 가자 그냥! 가자 얘들아!! 가자 가자! 드디어 드디어 탈출인거야 오 탈출했더라 이렇게 제리들은 탈출하는건가 이거 어디든가 몰라 찍찍 끝이 없는데 찍찜? 아 맞다 맞다 아 이거 맞나? 아니네? 아 이거 맞나? 자 여러분들 자 저희 새로운 보금자리입니다 어? 아니 이게 왜니 여기 보금자리? 아아 역시 배신자였어! 야아아아아아 이 자식아 아하하하하 아